그때여 이도령은 춘향을 이별하고 서울을 올라가 글공부 힘써허여 과거를 기다릴지 그때 마침 국태민안허고 시화연풍허여 태평과를 보인다 허건허 이도령 거동보소 장중들어 갈제 동인사초 강목옥편 장막포장에 등태우산 포전 장말 묶어 구종지어 앞세우고 장중들어가 현재 팔아 등대 꼽고 장전을 바라보니 백설같은 백목체 이름 포개구 해다 높이치고 새백목설 포장은 구름같이 둘러넌디 허전을 바라보니 위가 엄숙허구나 양산일산청원 흑계기본 보둥에 봉미선 용기 봉기 호미장 자계창 삼지 장원월도 행우를 정지어고 시위를 볼짝 시면 평조판서 복명기며 도청관과 벼룡검 승사각신이 늘어서 금관조복 체제허고 사모품대상악 흉배 착군목 배동계는 선천관이 분명허구나 선상은 훈련 대장 중앙은 보도대장 후상은 어영대장 좌우 보장 도감중군 일대장 희대장 금군별장 700명은 들어서 시위를 정지헌우 어전풍악 떡궁은 처 앵무새가 춤추는 것 사리 전명하야 시관전진 고복헌우 태도관이 바다 흐르고 현재판에 걸어놓으니 글쟤 허연스되 일중광월중윤 성중위해중윤이래 뚜렷이 걸렸거늘 이도렷 거동보소 용연에다 먹을가라 호황무무신 빌루힐 비리지어 여동이 문불가점이라 일천에다 선장은 이상시관이 그를 보시고 필법도 해적오고 문체도 도련하니 글자마다 비정이오 구귀마다 관주라 상지상의 등을 매겨 휘장허여 내뜨린 장원급제허여 흔네 청원사령이 나온다 청원사령이 나와 청천리 걸뜨리고 자세치킨 소매를 보기 좋게 활개쳐 장원동연 목가에가 뚜렷이 나서면서 이준상자제 이몽룡 이몽룡 이사모 부르는 소리 장중이 뒤집히고 춘당대가 떠나갈듯 선풍도 골 이몽룡 세수를 다시 오고 도포를 고쳐입고 선걸음에 성나서니 정원사령이 부예고여 신뢰진 퇴연년후 신급제 이몽룡은 특기사거 없이고 부수찬을 제수하니 머리에 오사와요 몸에 난 앵삼이라 은폐천케 전두허고 금이 화두그나풀서 쌍쌍이 옥저쏠에 여 밀라게 가진 풍아 걷게춤이 절로 나왔네